아, 대단히 오, 팀 팀, 뭐하고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클럽 리그 경기를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오늘의 맞대결 좀처럼 예상하기 어려운데요 이명철 해설위원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오늘 경기 꽤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깝다 나이스 나이스 자, 이 위치에서 스로인 아, 예상했나요? 파도챕니다 으아아아 반응 빠르네요 방금 패스 나가는 거 보니까 좀 빠른 것 같은데 달리기 키가 고장이 안 났어 와, 시베리 이거 게임이 뭐 불가능할 정도로 급 그 게임이 안 났는데 뭔가 설정을 잘못하신 거 아니냐 달리기 아, 시 아, 나이스 나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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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나패 나패 profess Adrian 나패 갑자기 men 공기 또프로 경기 재개합니다 어디? 뭐야 형님 어때? 아 좋았는데 커피 길게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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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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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스로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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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ancy 네 나이 나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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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누른다 그러면 오케이 밀게 가운데 됐다 오 오 와 부끄럽다 타임 크리스 바이든 투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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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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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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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 돼 겨우 1분만 남았습니다 나이스 1분? 받으면은 받고? 하나만 받고 오 다행이다 자 이렇게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자 선수들 이제 아리안이 아 왜 이렇게 캐릭터 개군뜻지 진짜 미치겠네 종자님 말해봐요 뭘 할 수가 없네 뭘 봐봐요 돌지를 않네 캐릭터가 네? 오케이 오케이 콜 좀요 동자님은 랩 몇이에요 지금? 37이요 아 이거 살짝 이따가 그거 하면 되나요? 10업당 만원 10업당 만원 네 좋죠 오케이 오케이 고객님 작업하시는거에요? 랩업자고 네크로도 상관없네 네크로 안돼요 하하하하 아 멋지게 뛰었어요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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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발리감기가 너무 심하네요 어 뭐야 아 네 상대팀보다 앞서서 뛰어들어왔다는 판정입니다 옵사이드 선원입니다 엉사이드 선원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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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오이구야 막히다 와 나이스 음 까비 아이씨 깔게 아이씨 아이씨 오 나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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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쓰로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공격작업이 멈춥니다 요 와 안 걸렸다 반칙 선언 됩니다 오케이 자 공소유권 이어지면서 어드벤티지입니다 어 나이스 자 골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아 좋습니다 어허우 가벼워 어허우 가벼워 어허우 가벼워 어허우 가벼워 어허우 가벼워 어허우 오우 오우 가벼워 나이스 가벼워 어허우 어허우 어 holders 카치 아예 Tuesday 그때 길게 아 이거 아프고 나이스 나이스 잘 됐다 아리 올굿 나이스 커버 나이스 드리블 나이스 드리블 장하네 터치라인을 넘어갔습니다. 자 스로인 앞에 앞으로 가야겠지? 응 오우 지금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풍 뺏기고 맙니다. 흠 나 앞에 와 안 빠졌다 연결을 끊어냅니다 아 소리 아이고 아이고 드립걸 뛰는게 뭐했어 소리요 아 여긴 드리킥이죠 흐흫 용으로 걸까 오오 라인 나이스 나이스 위로가면 아이고 어이 아이고 아 나 주제 연장전 와 킷줄이 하나 있다 안 돼 너무 좀 하다 아 낮음 했는데 아 지금 해상도는 만지셨어요? 해상도가 1920 네 프레임 뭐 어떻게 해놨어요? 어 머리 이런거 다 꺼놨죠? 머리 날림 이런거 아 어 됐었네 뭐지 이제 연장전 전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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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지옥에 계신데 흐흫 배달 프레임 30% 꺼놓은거 아니죠 하하 하하 으아 하하 하하 나이스 나이스크래요 아 좋습니다 패스 끌었습니다 멋진 수비 나이스 잘 좋아 까비 부비부비 아 지금 반칙이에요 어? 우리 반칙이야? 아 깜짝이야 베이스 기운인줄 알았네 네 나이스 나이스 아 이제 후비 후비 그래 나이스 아 아깝다 밀렸네 나이스 나이스 형정이 또 랑가네 됐다 나이스 라스트 뒤로가면 끝나야 완벽한 기회 확실하게 룩키퍼가 처리합니다 이렇게 연장전 전반전도 동점상황으로 끝났습니다. 수비성 불 socio 시력이 유리가 없더라 연장전 후반 완전 다듬어 나이스 정신 역사합니다 좋아요 나이스 오 오우 미쳤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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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끝났어 안끝났어 중앙에 못들어와요 많아요 숨이 좀 오 나이스 굿 잘나왔다 제발 내 쪽에 그 공 오지 말아라 제발 우리 팀이잖는데 나이스 나이스 어 아 맘에 맘에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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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와 즐겁다 마무리 와 와 이거 막아? 아 흥붙하겠네 이 슈팅이 골키퍼에게 잡힙니다 네 구석을 향해 첫번째 키커 아 이 부담감을 이겨내야 될텐데요 해규 키커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성공합니다 아 있어 정확하게 노렸네요 승부차기 자신만의 루틴이 있을텐데요 가운데 발레레 호요 히히 호요 호요 고마워 해규 아 고마워 호요 호요 히히히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loth 에이오 디제이, 드롭더 빗! 이승 아 안 뛰어지네 아잇 잘쳤다 자 이제 페널티라인 앞에 서겠습니다. 나이스 예 아 이게 안잡혀 아 잘찼어요 골고란으로 빨려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아 다리오다 아 없어 AI 다리오 오 다리오님 어디갔어 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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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골라구 너무 잘 모르겠네 나이빙 근데 키퍼만 없네요 아 오늘 배설을 맡아줄 이명철 해설위원 나와계시구요 저는 캐스터 배성규입니다 자 오늘은 클럽 리그 경기인데요 자 오늘 이 두팀의 맞대결 긴장감도 그렇고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네 네 오늘 경기도 역시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레벨이 났네 우와 골키퍼가 공을 낚아챕니다 아 못쓰겠네 그런건데 바리오님 어떤가요 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그래도 많이 끊기네요 아 좋나 보네 오 이거 왔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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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윌리엔 나도 놀라겠지 왓 왓 오 오 노후위 와이스위 오 오 잘 걷어내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테클로 막으냅니다 수빈 사이로 뚫렸습니다 안 되네 나이스 나이스 자 여기서 뭔가 연결할 수 있을까요? 가로채어요 뭐 왓 왓 왓 왓 왓 왓 왓 왓 Tuske 택 왓 공 아 대클 성공합니다. 정식 출시하고 네이홈 해체하려나? 정식 출시하고 네이홈 해체하네요. 정식 출시하고 네이홈 해체하네요. 오우 정식 출시하고 네이홈 해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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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까비 잘 보셨는데 뒤에 제가 볼게요 나이스 좋네 좋았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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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스 나이스 너무 가깝다 너무 가깝다 오 이거 이거 최정이다 아이고 형점 몇 점 받았나? 1점 2점 2점 3점 마이크 마이크 이게 황금점에기 아우 씨 다행이다 와 방금 그 상황으로 9.0이 됐네 패스를 받았을 때 선수 본인도 아차 싶었을 겁니다 자 앞서가고 있는 팀이 침착하게 공을 돌리면서 기회를 또 엿봅니다 좋은 태클 들어갑니다 아 경기장을 넓게 활용해요 경기가 15분 남았습니다 선수들 집중해야 되는 시간대 인데요 나갔다 공을 좀 닦고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실수를 하면 안되는데요 일대로 코너퀴까지 연결됐습니다 오 나이스 공을 좀 닦고 공을 좀 닦고 공을 좀 닦고 불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을텐데요 자 전후반 내내 계획대로 된걸지요 결과는 이제 눈앞에 와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 준비를 좀 많이 하고 나온 것 같죠 후반 막판까지 강하게 압박하면서 어우 승이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와 나이스 오 와우 나이스 아 아 아니 소유권이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추가시간 2분을 알리는 대기심입니다 아 달려가는 선수를 봤는데요 whatnot 뭔 일이래 나이스 나이스 오늘 해설을 맡아줄 이명철 해설위원 나와계시구요 저는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클럽 리그 경기를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경기전부터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네 오늘 경기도 역시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잘 버티네 다이세링 오! 잘 빠졌다 확실히 책임지네요 나이스 붙잡혔어요 까비 나이스 나이스 공을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상대 감독이 적극적인 압박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공간으로 패스 공간으로 패스 공간으로 패스 자 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옵사이드 아 못 봐서 나왔네요 이건 옵사이드죠 그렇습니다 이미 라인보다 앞선 상황이었거든요 패스를 받았을 때 상대 감독이 적극적인 압박을 받았을 때 아 있다 렉 좀 나아지셨어요? 네 근데 렉이 있는거 보니까 제 사용문제인거 같아요 전작은 렉 깔리셨어요? 아니요 그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올라갔나? 오이고 연락가야 돼 렉 좀 써요? 2060일겁니다 충분한데? 아리오님? 네? 프렌트 끝이죠 뭐 다운받고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어갈게요 하나 둘 셋 박스 중앙입니다 나 상대 선수 맞으면서 코너킥 아저씨 하나 둘 셋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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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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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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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바리오니? 뭘 타지 왜 이래? 오오오오 쇼시야? 자 골키퍼 코스 방어 능력이 역시 좋아요 어? 솔풍님 충전인데 아이구 까비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스로인 뽀뽀뽀뽀 으씨 자 라인 바깥으로 나갔죠? 골킥입니다 오우 까비 나이스 왔다 오우 까비 오우 까비 우와 오우 까비 나이스 으음 왔다 오 까비 어? 밀었다 밀었다 고이테클이 있어 발을 생각이 없네 때려 본다는데요 맞고 어이고 어이고 다행이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이 종... 5. 6. 7. 7. 8. 8. 9. 10. 10. 11. 13. 16. 16. 15. 나이스 나이스 옵옵옵옵 으아 형님 힘든건가요? 하핳 녹화따습니다 나이스 오오오 어어? 어어? 승구해야겠는데 오 땄다 나이스 마무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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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까비 어 나이스 나이스 오오 하하하하 어? 오늘 멀티골인데요 지금의 특점감각이라면 해트트릭도 가능하겠어요 자 바로 슈팅할수 있는 좋은기회인데요 헤헤 헤헤 나이스 마무리 세컨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키퍼의 선방이 있었습니다만 집중력을 잃지 않고 다시 꽂아놓습니다 오 나이스 나이스 어? 어? 나이스우우우 어? 어떻게 무린줄 알았어? 2분에 1걸 신겼네 자 키퍼의 멋진 선방이 나왔습니다만 세컨볼은 어쩔수 없네요 득점을 허용합니다 아 무른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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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니다 오 길었어요 오 오 오 오 클리어 안하네 오 오 오 오 오 사람하는거 죽은데 오우아 하이템 됐다 아깝네 뭐? 그래 그렇게 걷어내야지 아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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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와우 나이스 오늘 경기 10분을 남겨두고 있는데 자 뭔가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뚫렸습니다 오우 뚫렸어요 나이스 마무리 자 사실상 승리를 확정진 상황에서 득점 엔진을 멈추지 않고 이어갑니다 어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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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어흑 흘렀다 어어 흐흐흫 아니 왜 이렇게 말랐어 터치가 맘대로 안된다 불파 시도를 해보는데요 압박 끄니까 그냥 엄청 느리지 잘 끌었습니다 위험했는데요 자 좋은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골키게 됩니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끝이야 어긴가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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